이제 저희가 12월 15일날에 저희가 홍대에서 비커즈 단독 콘서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공연 끝나고 혹시 사진 찍으실 때 멤버들한테 오셔서 콘서트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여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해서 그런데 리더님 말씀도 이어서 해주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소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, 3, Because of You! 안녕하세요, 세연 변이입니다 정말 안 맞고 네 저희는 비커즈, 깜짝 놀랬다 저희는 비커즈 라는 팀이세요 이제 12월 말에 뮤직비디오와 앨범 그리고 기사들로 데뷔를 앞두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10월 15일날 저희 첫 번째 타이틀곡 인성호를 필드로 저희 노래 3곡 그리고 8번 무대 17곡 정도를 해서 총 20곡 정도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노래, 춤, 연기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12월 15일, 돌아오는 12월 15일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저희가 한 대인 날 한 스튜디오, 한 무대를 들려서 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버스킹이 끝난 다음에 오셔서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이 공연 열심히 보여드렸잖아요 모금을 들고 한국이 보고요 혹시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박수 치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현금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씩만 모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일 저희가 처음으로 동대문에 있는 시장에 가서 버스킹 진행할 예정인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도 처음 가보는 거고 상인회랑 처음 얘기를 시작해서 이번에 보여드리는 거니까 많이 문의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월 9일 날 오사카로 한 달 정도 떠날 예정이에요 1월 9일 날 오사카로 한 달 정도 떠날 예정이고요 그 전에 보여드리는 마지막 콘서트가 12월 15일 날 있는 거니까요 많이 많이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희 노래 하나 틀어놓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신